9일 오전에 세종시에 시간당 49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세종시는 오전 8시 기준 집중호우 피해를 8건으로 집계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이 중은 도로 침수는 2건으로 오생활권 조성사업이 한창인 아람찬교 인근에서 토사가 유출됐으며 조치원읍 도시숲공원 근처와 침산 2길에서도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으나 긴급 복구됐습니다. 연서면 봉합리와 도담동의 배수로와 옹벽 등 3건의 배수로 피해도 발생했으며 모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.